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성시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호수하서 21장 45절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호수하서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호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구절은 요호수하와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출애국과 가난 정복에 이르기까지 또 광야의 세월까지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한 교절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붙잡아야 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는 자는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에 우리 모두 다 있는 줄 알고 그 믿음의 시간표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귀 기울이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어버리기 일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분명히 실패가 없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불신앙하는 가운데 참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다면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실패된 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오는 문제를 집중하여 보지 마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뭔가 부족하고 상실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10편, 23편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성취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근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 정말 되어지지 않는 실패의 그 나락 속에 혹시 외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돌아가요 나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생각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언약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최고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말씀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중심의 주인 되신다면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큰 은혜 속에 오늘도 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신자들은요 문제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다 결국은 낙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가 되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이사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결론되는 그 인생이 온전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하고 열매 없다 혹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열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실행력을 가지고 보는 온전한 영안을 열고 보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영원히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복된 자의 중심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나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언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언약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혹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 속에 있는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자꾸 선택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도 내 관심이 또 되고 안 되고 뭔가 얻고 잃어버리고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조금 거리가 먼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복음의 또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성취를 보게 될까요? 예배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성취 말씀 성취를 보는 첫 걸음은 올바른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우리를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일날 드리는 한 번의 그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절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하루에 그 예배가 전체를 성공케 하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의미는 나머지 6일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7일의 모든 삶이 온전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는 것이 바로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영이 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거 그게 온전한 예배이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해가는 것 그 여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바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주일의 그 예배가 나머지 6일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로 드려지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말씀성취 그 예배를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종교적인 행위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성취의 최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성경의 모든 기록이 누구를 위하여 기독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말씀 성취하신 그 기록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그 기록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나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성취의 증거지요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 그치요? 요호와의 그 영광에 그 말씀성취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를 똑바로 바로 보시고 장세계 3장 15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성취를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담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고 사단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완전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배 시간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배 시간에 내 영이 살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개개인이 누리는 중요한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성취가 왜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고요 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발걸음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 말씀성취를 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성취를 보는 개개인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소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된 말씀 나에게 주시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빈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을 때 예배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가통하여 듣고 질문하고 그 답을 확인하는 아주 치열하고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역동력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또 주일 강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가 어쩌면 내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질문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계보고마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근심이라고 하면 내 생각 속에서 나온 나의 부족에서 나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 질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시간마다 여러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생명 없는 것에 목매달아서 그 갈급함으로 질문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할 때에 내 연약함에 빠져 있지 마시고 강건하고 능력 있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에요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님 밖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 정복의 역사 속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끄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뭘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뭘 주시느냐 너희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받으실 때 우리는 확증받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질문에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다면 아니 그 찾는 답이 또 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역사하실 그 말씀 연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기에서 47장에 말씀해도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 때 우리는 질문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난다고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 흘러내린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스며들게 하여서 세상 기준과 또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먼저 능력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능력 아래에 우리가 순복하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경험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실행력을 가지고 나의 고집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만 겪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난 속에서 헤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면 요셉의 증거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한 인도화심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큰 고난의 연속이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기록을 봤을 때 그가 한탄하며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늘 원망하는 것을 한 구절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못지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성취를 어디서 우리가 봅니까? 살아 역사하는 또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에서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의 9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하여 영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2, 3, 7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성읍을 고쳐낫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사탄의 틀과 올무, 함정에 빠져서 우상문화, 멸망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과 명예를 쫓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다귀가 회복하여 큰 군대를 이루는 영적 싸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그 살아나는 회복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예원의 식구들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앙을 이긴 영적 문제를 해계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서 치유고련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의 성은 견고하였지만 그 무너질 것이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역을 붙잡고 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믿음의 백성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고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견고한 성의 외형을 보는 눈 말고요 무너질 미래적이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영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행력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현장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도록 그 기도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머물도록 하는 나만의 영적 리듬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리듬이 참 중요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의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식습감도 좀 바뀌고 삶의 직장 생활 또 시간 관리 인간관계 모든 리듬이 깨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듬이 깨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삶의 또 육신의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비만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게 되고 영적인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것으로 묵상되어지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 성취하는 것을 보는 삼오늘의 지속을 통해서 영적 리듬을 지속하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것을 지속하는 정시와 무시로 이 말씀 성취를 볼 수밖에 없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모든 만남을 두고 이 기도의 영적 리듬을 이렇게 회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거든요 코로나라고 해서 대면 접촉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추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제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분별하고 선택하여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는요 영적인 흐름을 바꿉니다 불신앙의 흑암의 세력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도 역사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을 강단 앞에 세워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장의 큰 안악상지와 같이 거인과 같은 큰 세력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담대하게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세상 너는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코로나 너무 무섭다 예배 당장 중단해야 돼 꼼짝 말고 있자 우리를 계속 위협합니다 정말 전과 다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보건 당국의 뜻만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더 무장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로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생명 살리는 현장에는 누구보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때 그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선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고백으로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고백으로 현장을 살리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이 진리이냐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실행력을 가지고 다른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현장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만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렘넌트요 이 시대를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만남으로 여러분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의 5자리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저의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에 그것까지 간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강단의 성취를 보이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나와 교회와 이삼철 나라를 살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원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습니다 아멘